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여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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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차 지내줄 뭐래? 뭐래? 딸깍이 있잖아 딸깍이 들렸는데 우리가 아 그래?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몇 분 들어왔죠? 100명 그러면 바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워러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세상 텐션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을 찾아옵니다 뭐죠? 바로 뭐죠? 10분 뒤면 아직 몇 분이냐? 9분 뒤면 우리의 앨범 바로 DJ가 되는 날입니다 10분 뒤면 10분 뒤면 10분 뒤면 10분 뒤면 10분 뒤면 오늘 저세상 제가 방금 댓글을 잠깐 읽었는데 명준이 고생한다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애들이 오늘 저보고 MC를 맡아달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하이텐션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유우가 MC 해준대요 내가 할거야 나 준비했단 말이야 트리가 준비했어요? 네 트리 같이 할까요? 우리의 멘트로 딱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MC니까 소개를 하고 아니 죄송합니다 맞아 맞아 혼란했잖아 혼란했잖아 엠돼지 어? 아니 갑자기 엠돼지가 왜 나와 나 그렇게 하고 싶어서 소개를 MC 아 차 씨 차 씨 MC MC 차 씨 오 그래요? 저는 MC 차 MC 차 MC 오? 오 되네? 결국엔 차 음동형이네 그러네 메인은 얘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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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인공이에요 당신이 해주세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하트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브이앱을 켠 이유는 저희 우우이시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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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 앨범이 있고 엠범이 있고 엠범이 있고 코스터도 있는데 와우 엉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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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M형이 네네 이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어떤 앨범이냐? 이게 어떤 앨범이냐? 자 설명해드릴게요 일단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네 흰색과 그린 화이트 앤 그린 앨범 두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열면은 야 이게 아 여러분 열기 전에 근데 이건 설명이 됐어 네 이게 무슨 음인 줄 알아요 이렇게 왜 촘촘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는 줄 알아요? 왜왜왜왜왜왜왜 자 문제 맞히는 사람에게 제가 오늘 어 먼저 녹음할 수 있는 기회들이죠 아 왼란 오옹 뭐 FI 네 장난이구 자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어 힌트에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약간 댓글라만 읽어주세요 댓글에서 왜냐면 이게 저희 아수포 채널로 네 굉장히 그걸 원짠 그걸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글인데 멀리서 보면 검정이 돼요 이거요? 네 이 색깔이 아니, 지금 조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명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오늘 조명을 좀 밝게 칠까 봐 빛, 빛, 빛 지금 정답이 나왔네요 좀 켜봐라 맞습니다, 이게 바로 빛, 빛을 표현하는 빛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볼까요? 그렇다면 빛을 지금 켠 게 나을걸? 밝혀졌나요? 네, 더 밝혀졌나요? 켠 게 나, 켠 게 나, 켠 게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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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바로 빛을 의미하는 빛이 있잖아, 이거 그쵸, 그쵸 약간 틈 사이 네, 틈 사이로 들어온 빛을 의미하는 거고 약간 아침 햇살 같은 그 커튼과 커튼 사이에 그 아침 햇살 같은 네, 맞습니다 커튼을 의미하는 거 아니, 맞아요, 맞아요 산하가 얘기한 게 맞습니다 산하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산하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제가 되게 맞는 거라고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거 나한테 얘기해주세요, 형 네, 이렇게 딱 열면 여기 바로 저희가 정말로 열심히 찍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확 음질 나가지고 잠깐만, 연기하면서 아니죠, 여러분들? 연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오는지 이런 거 해가지고 딱 노력했던 그런 거, 형이 죄송합니다 약간 TMI예요 TMI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저희의 모습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아, 시작 그러면 한번 열어서 봐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형은 이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이 앨범을 보고 있어요, 보니까 네, 이거랑 이거랑 다른 장이 뭐냐 네 궁금하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색깔! 색깔! 색形 Hunter 색깔은 다르지만 여기가 또 흰 색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북이 있어요 북! 네 이거랑 이거랑 또 다른 매력의 사진이 준비되었다가 다른 컨셉 다른 컨셉이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우리 아들랄 분들이 많이 기다렸잖아요, 저희 앨범을 있죠? 그래서 흰색 버전도 있고 그린 버전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궁금하신 우리 아로 여러분들은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두 가지를 보실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사진이 뭐가 있는지. 보여줄게요. 내가 얘기했다니까 중세시대 느낌. 한번 보여줄게요. 좀 보여주세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봐도 돼요? 하나 보여주시고요. 이거 어제 나왔어 어제. 짧게 보여드릴 거예요. 어차피 캡쳐도 못해. 한 번만 더 하니까. 한 번만 더요? 좀 천천히 할게요. 야 넘기긴 해야지. 야 하나도 안 넘겼거든. 아니면은 진짜 괜찮은 게 딱 하나. 딱 하나. 하나가 봤을 때. 하나가 봤을 때. 제일 괜찮은 게 딱 하나만 보여주고. 야 이거 뭐야? 나 먼저 보여줄게. 형이야. 형 진짜 잘 나왔어. 정공사같이. 근데 형이 이번에는 다른 게 나오잖아. 형은 약간 너무 엘라스티다. 그러니까. 알겠어. 너희가 찾아주는 걸로 할게. 일단 그럼 M형 거부터 우리 먼저 찾아보자. M형은. M형은 이 착장이 예쁜가? M형은 이 착장이 예쁜가? M.J형 이때 머리가 되게 좋아. 이 착장? 다른 착장? M형이 전 착장이 훨씬. 나 이게 베스트. 왜 얘들아 나 사진. 전신 말고 전신 말고. 전신 말고 전신 말고. 전신 말고 전신 말고. 이게 착장했어. 아니 이거 누구래. 이거 뭐야. 이거 영화 나온 거 이번에.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아! 아쿠아맨. 아쿠아맨. 아쿠아맨이. 일단. 아쿠아맨이. 이거랑 이거 둘 중에 애는 뭐. 나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이건 너무 아쿠아맨 같아. 아 일단. 그러면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아로 여러분들. 저 멤버들이 골라준 저의 베스트 샷. 베스트 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보이나요?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보여요. 어때요? 아로 여러분들. 보이나요? 저 지금 여기. 식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제가 또 그린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식물과 이렇게 섞여있어가지고. 제가 어딨는지 모를거에요. 식물인줄 아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틀린 그림 찾기. 이런 느낌이죠. 역시 더 이쁘. 네? 아니야. 다 들리니까. 괜찮아요 형님. 아니 풀이 진짜 이쁘네요. 네. 풀도 이쁘고. 그리고 주인공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풀 말고. 지금 오른쪽이 큰 풀. 풀 아닌가요? 큰 풀. 형도 지금 풀 새 옷 입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컨셉은 풀이에요 여러분들. 댓글 읽어볼게요. 네네. 댓글에. 예쁘다. 미쳤다. 곱다 곱다. 너무 예쁘다. 엠지 오빠 카멜레오 설. 네? 손 짱 예쁘다. 진짜로? 아니 카멜레오 설 진짜에요? 네. 이 오빠 식물 설. 제가 다른 커튼 한 번 더 볼게요. 형 특선을 배웠대요. 아니야. 나 여기까지 한번 보여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산하와 빈이는 이 컷. 산하. 네. 저는 이 컷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애미 형이 손이 진짜 이쁘고. 이쁘죠? 나는 사진 보여주면. 손만 찍자. 손만 찍자. 그런 편의 설명을 잘하지 마. 석선도 석선. 이뻐요? 얘기를 좀 하세요. 보여주셨습니다. 문. 그 무슨 컷에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빈이 형과 저랑 감독님이 지시한 대로. 어떻게 지시하셨죠? 어떤 포즈를 하고 어떤 감정을.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하셨는데. 산하가 저한테 이렇게 기대서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한테 기대섰습니다. 어땠어요? 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둘이 샷은 별로 없었잖아요. 둘이 컷이 별로 없었잖아요. 샷은이요? 둘이 컷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쁘게 보면은? 산하도 저랑 많이 찍었었고 미애애는 운우로 많이 찍었었잖아요. 네. 왜요? 요즘은 저희 지금 12시 땡땡땡 했어요. 우리 디디님. 디 Vorteき. 디디 원래. 디디. 이제 12시ithany only issue. 얼마 안 남았어. 얼마, 몇 시간 남았지 그런 게 12시간? 아니지요. 아니죠 하론이 24시간이죠. 1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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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18시간 알았어요 이제 우리 진진이 형 사진 나 보여주고 싶은 거 찾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 말고도 보여드릴 게 많단 말이에요 한 명씩 보여주고 알겠어요 천천히 보여주세요 굉장히 많은 예쁜 사진 여기 얼마나 예쁜 사진이 있는지 진진이 형 이렇게 좀 보여요 저는 진진이 형의 제가 갈게요 나 이거 왼쪽에 있는 운우가 고른 진진의 베스트 컷 왼쪽에 있는 왼쪽에 이거요? 이거 말하는 거 같아요 이게 이 컷이 제일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진이 형이 머리를 내린 걸 저는 좋아해요 아 왜 그렇죠? 머리를 올리면 어떤 기분이죠? 진진이가? 아니 어떤 기분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진진이가 머리 내렸을 때 은우가 뽑아준 게 뭐라고 해? 이거요 딱 찰나에 찍힌 거 이거예요 이게 뭔가 자연스러우면서 부드러우면서 남자다운 약간 진진이 형의 모습이 댓글에 저희가 약간 그거 같아요 식물원하는 남자친구 식물원하는 남자친구 네 잘한다 형 왜 나 알아요 아무튼 저의 진진이 형 최애 컷이에요 은우야 은우가 뽑은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움과 약간 그런 찰나에 순간에 찍힌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좋아해준다고 하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되게 멋있는 느낌의 컷은? 사진 돼요? 이겁니다 잘했다 우리 이게 약간 조금 약간 사진 찍는 듯한 느낌의 그런 것이라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갔다 왔어요? 다음 라키 다음 라키 여름만이죠 라키 눈 저는 반지로 눈을 표현해봤습니다 반지죠 라키의 꿈이었죠 라키가 반지 이상의 싸움으로 한 줄 알죠? 네 그건 너무 무슨 생각을 하고 절대 반지를 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는 잘 나왔다 좀 이쁠 거야 하고 한 것 같아요 바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음악 어느 정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엔지 형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중할 시간이에요 왜냐면 오늘 MC가 누구죠? 저요 성욱 네 우누 보좌 MC 엔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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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저도 하지 마요 형님 엔제이 알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이거 말고도 리치에 숨겨진 세트가 있죠 앨범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선자가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주세요 설명은 넘기기 설명해주세요 일단 화이트에는 저요토랑 비니랑 같이 설명을 할게요 네 이렇게 도장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거 열면 이런 효과 없나요 여러분 근데 이거 다 보여드려도 되나? 안 돼 안 돼 조금만 정말 마음에 드는 것만 일단 두 개씩만 보여줍시다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비니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사진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 사진도 좋고 이것도 좋고 뭐야 이 안에 엽서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것만 힌트 드릴게요 이거 컨닝하면 안 돼 저희의 스티커들과 그리고 포토카드 스티커를 보여드릴까? 엽서들 너가 뭐 할 거야? 너랑 겹치는 거 아닌 걸로 하자 산하가 엽서 산하가 엽서하고 비니가 스티커를 해 그래 그럼 너 엽서해 네 그러면 그거 엽서 플러스 지금 그 다음 포토카드 하나씩만 합시다 네 포토카드도 있습니다 포토카드 포토카드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아 아 이걸 해야겠다 이런 거 뒤에 그게 있네 내가 엽서인데 형 렌즈 내가 엽서 한 거 해 해 해 해 구경하고 있는 하나 네 아무튼 여기 단체들 엽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개인별로 있는데 여기 뒤에는 특별한 게 있죠 또 특별하게 저희의 개인 개인 작자에 작자가 있어요 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저희 스티커 근데 근데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그 거의 화가였어요 그렇죠 화가가 됐어요 원사이자 화가이자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예수가 예쁘게 스티커로 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 꾸민 스티커 사진이 있어요 이거 하면서 빈이가 그림처럼 많이 늘었지 그렇지 이거 누구야 내 거 하나 들어갔잖아 이거 진영이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나 하나 들어갔다니까 사장님 잘 생각해봐 왜 하나가 들어갔을까 나 이름 하나요 여기 짧게 나도 이거 잘 내가 한번 하던 거 아니니까 장난치던 거 너한테 맞아 왜 난 아래 아니야 아니거든요 강이야 그렇네 아무튼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포토카드도 있는데 포토카드가 다 랜덤이래요 포토카드는 다 랜덤이에요 all 랜덤이고 뒤에도 그리고 여기 뒤에는 저희가 이제 멘트를 쓴 게 우와 글씨네요 야 내가 너무나 잘했어 나 이거 랜덤인데 비슷해 야 이거야 야 물어봐 야 가서 물어봐 이거랑 이거랑 솔직히 누가 잘했어요 솔직히 형 비슷하지 아니 알아보지만 있어 아니 왜 싸워 똑같아 둘이 왜 그래 야 이거 거기서 거기야 원래 두투를 끼치기야 나 진짜 내가 잘했어 야 이거 오른쪽 누구야 빈이 형 야 빈이가 더 멋있어 야 여러분들 재미있게 해 하트가 몇 개인줄 알아? 하트가? 900만 900만 개 인생고 천만의 찐기념인데 우리 리액션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부아 여러분들이 잠깐 한 10초동안 하트 누를 시간 드릴게요 네 자 저희 카운트 세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손이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10초동안 누가 누가 많이 누르나 시합을 하겠어요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 9 8 7 6 5 아싸 아싸 하트 누나 정답 잘 들어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은 정말 말을 잘 들어 우리 아로아 다감자 최고 짱 천만의 리액션 저희 신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오늘 산하가 스케줄 갈 때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신발을 매니저님 신발이랑 바꿔서 짝쟁이 신고 왔어요 산하가 오늘 짝쟁이 신고 왔는데 근데 더 신기한 건 같은 발이에요 오른발 두 짝 오른발 두 짝의 서로 다른 스타일의 저 분명 서로 다른 브레인들을 신고 나왔어요 얼마나 밤이 급했으면 야 불안해요 산하야 아이 감사합니다 한 번 틀어줘 빨리 벗고 있어 아니 근데 진짜로 되게 준한가봐 원래는 오른발 저 지금 벗고 있으면 안 돼요 왼발 딱 치려면 나 알고 저희끼리 아까 차에서 진짜 클랩범 오 야야야야야 진짜 숨 쉬어 우리 방송하자 나 숨 못 참아있어 이미 올라와서 발음으로 자 아무튼 하트가 1100만을 찍었고요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태블레는 짰었어요 끝났어요? 네 이제 이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거 얘기했나? 어 그거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요 뭐 빼먹는 게 있나요? 네 빼먹는 게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내가 잘 부탁했는데 어딨지? 잠깐만요 내가 화이팅했나? 기다려주세요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오유 씨 설명해주세요 네 찾기 담당이어서 네 이게 저희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또 미니북이 있어요 앨범 안에 네 미니북이 있어서 저희 소중한 저희 앨범 총 총 열 곡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열 곡의 이게 가사집이에요 여기 트랙 1번부터 10번까지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의 가사가 이렇게 총 총 다 피는 거야? 그냥 넘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요 진짜 많다는데 대신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지금 여기에 은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네 멤버 랜덤입니다 이번에 다 랜덤이네요 다 랜덤이죠 정규잖아요 랜덤이죠 궁금해하죠 그럼요 네 첫 정규인데 첫 정규니까 아무튼 이렇게 저희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의 제가 가사 좋은 곡 노래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이번 앨범의 가사들이 정말 정말 예쁘고 좀 새로워요 약간 기존의 아스트로 느낌도 있으면서 네 약간 정말 새로운 아스트로의 모습까지 있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두 개에 굉장히 뜻깊은 메시지가 적혀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아 맞다 근데 이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어 왜냐면은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네 굉장히 유미가 큰 글이 써있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 진진이의 눈물 한 방울도 있고 진진이 형 눈물 2리터 왜요? 왜요? 얼른 띠익 나와 원래 뚝뚝이 아니라 띠익 정수기 정수기 띠익 어려워까지 돼요 어려워 자 아무튼 잠깐 포스터를 설명하기 전에 네 잠깐 우리 댓글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하트가 1,300만 1,300만 아니 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아니 그 보다가 우리가 이제 내일 드디어 컴백하잖아요 아 맞아 근데 거기에 하트 이제 아직 방송 안 했는데 미리 이렇게 눌러주신 게 맞아요 아 정말 많아가지고 지금쯤 2억을 채웠을걸요 아마? 진짜? 네 거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전세계에 있는 아로아를 보내는데 네 전세계에 있는 아로아 여러분들 우리 쇼케이스 하기 전부터 그렇게 하트를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응원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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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어떻게 우리가 하트를 언제 또 2억을 채워보겠습니다 그쵸 처음이다 처음이다 처음 우리 아로아 덕분에 힘내서 힘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댓글을 조금 읽어보다가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포스터로 응? 뭐해? 아니요 방금 뭐였어요? 방금 박진우가 나왔어요 진진이 아니라 깜짝 놀랬네 응? 댓글 좀 읽어주세요 뭐? 빈이 앞머리 근황 좀 앞머리 앞머리 물어볼 앞머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앞머리가 있어 열심히 있는데 그게 전에 산화할 때처럼 비슷한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오 네 오 비니가 저희가 이번 컨셉이 싱머리잖아요 비니의 앞머리에 물을 주니까 금방 나더라고 네 아니 그 싱머리 잘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 그쵸 우리 똑같은 시간이 걸려요 열 개씩 올라간대 우리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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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댓글 봤는데 스포 누르면 열 개씩 올라간다고 같은 거 커져 이거 오 오 뭐야 나 이거 처음 알았잖아 근데 이게 더 빠른 거 같은데 아니야 이게 열 개짜리야 이게? 응 힘드냐 근데 아로아 여러분들 이거 하기 힘드니까 그냥 눌러놓고 떼고 눌러놓고 눌러놓고 여기가 좋아 에베이 더 빠른 거 같은데 근데 이게 터치 입력하는 그게 좀 오 이 정도가 100개 쳤어 진짜로 해보고 싶게 이걸로 해야 한번 해볼게 오 오 오 와 유튜브 들어갔어 갑자기 오 자 갑니다 어떻게 하냐 맞죠 내가 잘하는 거였다니까 그냥 꾹 눌러봐 아무튼 댓글을 잠깐 볼까요 한 searched 이거 다음 친구 이게 빠른데 하튼 누르는 것도 그렇죠 댓글을 봐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오빠들 앨범 나오는 날 넘어갔어요 죄송 아무튼 반응 재밋 머리 비트지 같대요 저희 지금 알록달록하죠 머리색이 여기 블루베리맛 머리색들이 딸기맛 오랫지맛 형은 나 귤 레몬맛? 레몬 저기 레몬 형은 약간 시금치맛 레몬 썩은 거 나 이런 시금치맛니? 시금치맛 블루베리 명준이 왜 혼자야? 왜요? 형 명준이 형 살 빠진 거 알아요 형 살 빠졌네 네 왜? 너무 많이 빠졌어 볼터리 들어가서 우리 아멘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 보여주려면 빼야죠 이거 해명시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네? 명준 오빠 포스터에 왜 다리가 없나요? 이거 못 써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해명시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의자 뒤에 숨어져 있는 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원래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저는 여기인 줄 알고 이렇게 찍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살짝 뒤로 입고 네 몸을 뒤로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그러니까 골반이 좀 이리로 나왔어 내가 이렇게 찍었어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죠 이래서 그런 거지 절대로 다리가 하나 없어진 건 아닙니다 원래는 원래는 이게 정면인데 사진 자체가 이렇게 나온 거 같네 이렇게 나왔다고 원래는 이게 뭐야 엠이 형이 이렇게 숨어있는 게 맞는데 아니야 엠이 형이 많았거든 지금 이게 맞고 의자가 원래 이렇게 휘어있는 거고 내가 여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왜냐하면 엠이 형이 이거 사진 보자마자 아 자기 다리가 피드백 요청했거든요 엠이 형 제 다리 어디 갔죠?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봤더니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봤더니 있더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엉덩이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제가 포스터 설명할 때문에 그러면 두 이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아 저희가 이번 앨범 포스터에 양면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도 있고 바로 뒤에 이렇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죠? 네 설명해주세요 먼저요 제가 듣기로는 은우가 준비했다 했어요 제가 설명해드릴까요? 뺏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뺏는다고 하면 안하네 알았어요 넘겨드릴게요 특별히 자 일단은 굉장히 아스트로가 정원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의 정원 뭔지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원사 하면 뭐해요? 집중 좀 해주세요 아 네네네네 약간 꽃병 꽃병 수명한 거 유리 요런 약간 깨끗한 느낌의 깨끗한 느낌 정원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원사 느낌 맞지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서 유리가 있어 유리가 있지 그러면 그러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한다고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붙였어 붙였다 그러면은 좀 졸귀해요 밖에서 봤을 때 네 이게 테이프 막 해놓고 이게 별로 안 좋잖아요 보기에 네 그렇기 때문에 붙였을 때 앞 뒤가 다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아스트로가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그러니까 테이프로 살짝 붙여놓으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 아라분들 우리 아스트로를 소중히 다루는 거 몰라 이렇게 팍 붙이지 말고 아 뭘 뭐 설명하려는지 몰랐대 자기도 몰라 제가 해석하기에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초록색 나무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영화를 정하는 숲인 거고 아니고 여기는 저희 바깥에 모습인 거죠 여기가 아닌데 그냥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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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의 정원 여기가 안 속이고 여기가 정원사들이 바깥에 있는 우리 집 어떤 속 우리 집이라 우리 집 그렇게 하는 걸로 오늘 라키 집으로 가야겠네 두 가지 버전이 있답니다 네 아무튼 양면이니까 여러분 양면 테이프 붙이지 말고 그냥 이거 재밌었다 양면이니까 양면 테이프 제가 좋은 생각이 났는데 이거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 두 개가 필요하네 일단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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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이 조금 든 건데 이게 어쩔 수 없네 두 개가 필요해 왜냐하면 하나 붙이고 여기도 아래 붙이든가 같이 해놔야지 이렇게 했다 또 이렇게 뗐다 이러면 찢어져 뭐야 아니 어쩔 수 없네 두 개 사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대단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아무튼 댓글을 조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저희 언박싱 그래도 열심히 다 한 것 같아서 매일은 뿌듯합니다 끝났습니다 아무튼 저희 앨범도 굉장히 나오고 저희 굉장히 내일은 뜨끗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쇼케이스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내일 6시 꼭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댓글을 읽으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그 얘기 해보는 거 어때요? 우리 하라메가 공개됐는데 하이하트 메들드 중에 가장 기대되는 각자 그게 최애곡이나 가장 좀 아니 형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저는 아로야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노래 들었을 때 뭐가 제일 기대된다 들어볼까요? 약간 스포 해도 되잖아 어차피 내일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래 저는 생각을 오케이 형 거 먼저 그럼 제 거 먼저 하고 그거는 세 명 정도만 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 하라메가 여러분들이 하라메 듣고 이거 정말 기대가 된다 했던 곡들 댓글을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깜깜 스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의 Moon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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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애곡이나 우리 아로아가 들어있으면 좋겠는 거를 민희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곡 빼고! 저는 원인어밀리언이 곡을 정말 좋아하는데 약간 전 앨범에 외친다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로 끝났어 약간 이런 소고사한테 생각났는데 뽀뽀에서 뭔가 이렇게 바깥을 바라보는 나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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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조금씩 불러볼까요? 아니야 그럼 뭐야 핀터리가 싫어하는 거 해 이런 다 했다 그쵸? 그쵸? 이중철? 아냐 아냐 어디 부르는 거야? 매력적인 너 아 경환 뭐야 아 진짜 아 다시 다시 원 원인어밀리언 매력적인 너니까 왜 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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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약간 이런 느낌은 약간 한길에만 불러봐 약간 요술 랩트 지인 행하잖아 아 알죠 아 이거 아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타머 그러면 이번에는 운우 운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저는 두 개예요 염심쟁이 해주세요 두 개 해주세요 네 일단 하나는 러브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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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약간 그렇게 보시면 영원의 정원 컨셉이에요 우리 아스트로와 아로아와 함께 이런 영원의 정원에서 이제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은 좀 판타적인 판타지적인 게 있는데 그 노래 들으면 약간 상상이 돼요 아로아 약간 해리포터 제가 좋아했던 타라노콘이라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타라노콘 타라노콘 타라노콘은 다 알죠 약간 그런 판타지적이고 반지의 제공 같은 그런 판타지적인 공간에 우리 아로아스트로만이 있어서 이제 막 우리 막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런 게 막 상상이 되는 노래고 그 가사가 또 굉장히 이쁘잖아요 진진한 불러줘요 짧게 그렇게 불러줘요 후렴 부분 불러주면 상상할 거예요 아마 가사 에 에가 아니지 에브리 아니야 에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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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가 아니야 에브리로 해 네네네네 네 날의 나리로 네 나는 이거 노래 끝나고 노래 아니 불러갈대 엔딩 불러갈대 좋아요 고마워요 잘 끊었어요 저는 이 노래가 좋고 하나, 저는 근데 이거는 겹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애명과 진진정이야 네 피오나 ôm이래 저희가 발라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데 또 형들이 했으니까 멤버를 뿌듯해서 그래서 좋아요 한번 소개해주세요 선생님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피어나라는 곡은 굉장히 약간 오케스트라 그리고 우리 매력적인 아스트로의 아름다운 선률이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고 가사 내용이 약간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남자의 아픔을 꽃에 비유한 약간 그런 kind of something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꽃이 피어나 피고 지고 피어나 오케이 자 그어라 어? 락키파트? 저 락키파트 락키파트 약간 짙달라요 락키파트는 잘 해주세요 아 진짜 인정해 그어라처럼 너도 똑같은 듯하시지 굉장히 도움을 잘했어요 네 듣자마자 같은 형 몸에 솔롱이 좋았다니까요 이게 그 편곡자님이랑 제가 같이 이제 녹음을 받았는데 락키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가 락키가 없어서 저도 저도 했는데 지금 신방 좀 보고 싶어요 신방 좀 신방 굉장히 매력적으로 녹음했으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굉장히 꿀보이스 말고 약간 무너보이스 아니 근데 되게 너꼴 딱 들으면 막 생각하게 나오고 지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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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왜 떨리는 거예요 눈을 왜 떨리는 거예요 눈을 왜 떨리는 거예요 사르르 여기 끝나고 보자 니네는 네 아니 또 혹시 또 우리가 피어나가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내일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거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럼 아멘 분들이 그러면 또 들어가서 다 보잖아요 풀어오시라는 뜻이에요 풀어오시라는 뜻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저희 10만 분이 보고 계세요 네 제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시간이 몇 시 25분이에요? 아 벌써? 네 좀 늦은 밤이니까 슬슬 밤새도록 이제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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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꿈에서 만나야 될 시간이에요 꿈에서 전화하면 돼요 아 진짜 오늘은 몇 섬에서 만날까요 우리? 오늘 20섬 20섬 자유 20섬 자유 20섬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웨이플 소리 웨이플 소리 꿈에서 살려주세요 다들 들으셨죠? 다들 모이는 거예요 이번에 제일 많지 않았냐? 1번입니다 1번 2번이 제일 많아야죠 18번이랑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아스트로의 앨범 All Night의 앨범 언박싱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이제 또 All Night 항상 매일 밤 바로 여러분들과 통화하기 위해서 이제 또 집에 들어가서 전화기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네 가볼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빈이씨와 락키씨가 네 오늘 말을 그렇게 많이 안했잖아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얘기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잘 안합니다 네 저희 아스트로가 되게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데 무려 정규 앨범을 들고 컴백을 합니다 10곡이 들어있는데 정말 10곡 다 명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저희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기대된다 멤버들도 건강히 활동할 수 있겠고 우리 현장에 오시는 아로아 여러분들도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락키 락키 진짜 기대돼요 락키가 진짜 소감 왕이거든요 내가 뭐 건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얘기하고 빈이가 잘못했네 락키 생각으로 락키 방식으로 저는 이번 활동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1등 할까봐 무서워요 김칫국 김칫국 어딨냐? 생겼냐? 약간 김칫국 냄새가 나거든요? 담가놨습니다 일단 안 해놓고 또 하나 남은지 네 그렇죠 아무튼 또 하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기대를 하지 말고 실망이 실망감이 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번 앨범 이렇게 정규 앨범 나왔으니까 행복하게 저희가 이렇게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발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과정을 즐겨라 네 아무튼 내일 6시에 나오니까 여러분 꼭 네 꼭 지켜봐주시고 꼭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 뭐라고요?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네? 돈까스요? 돈까스?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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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그리고 V앱으로 8시에 생중계가 되니까 여러분 그것도 많이 봐달라고 저희 대리님께서 대리님께서 귓속말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까스로 들어가요 나도 돈까스로 돈까스 돈까스 돈까스로 돈까스 돈까스 네 아무튼 저희는 인사드리면서 내일 뵙는 걸로 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워너브앤바 아스로브앤바 여러분들 내일 봐요 바이바이 아트포밍쇼 뿜뿜뿜 뿜뿜 뿜뿜